자, 우리 마지막 영화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기브 액스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몸을 불살라봅시다. 네, 뭐 한번 드릴까요? 네. 예, 감사합니다. 이게 왜 지금 여태 안 나왔지? 정석아, 포스터 하나 일단. 포스터 하나. 포스터? 아, 네. 오, 예가 나왔습니다. 예가 막혔어. 뽀우! 뭐가 되게 빨라. 손이 척척척척 맞는 것 같아. 난 감바스 같게. 네, 저는 프렌치 토스트 가겠습니다. 자. 조성아. 응? 셰프가 다 대거가 다른 일이 끝나네. 어? 아닙니다. 자, 이제 뭐. 저는 만념 주방 보조입니다. 감바스요. 네, 감사합니다. 와, 제대로다. 저희가 지금 수튜는 다 떨어졌고요. 어, 추천해 드릴까요 혹시? 네. 저희가 지금 오픈 토스트가 딱 하나 남았습니다. 그래서, 그래서. 감바스와 오픈 토스트, 그리고 프렌치 토스트. 네, 좋아요. 네. 알겠습니다. 네, 쿡업, 쿡업. 음료는 혹시 정하셨나요? 네. 네. 동귤 주사는 오귤 오귤 하세요. 네. 아, 이게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. 네네. 제가 지지사항이 있어서요. 오귤 오귤 하나요? 오귤 오귤 하나요? 오우.. 오우 Alrighty. 됐어요? 됐어요? 주혁이가 했었으면 좋겠지? 일단은 그러면 뭐였지? 잠깐만 그..